아 창고때문에 아 잠시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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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아직 있었어요? 아프리카예요 방송? 아뇨 저 트위치에 하고있어요 트위치? 저 유튜브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 어디가요? 우리 갈때 학군데밖에 없지 않아요? 아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저 진짜 좋아해서 저기 많이 가는데 적당히 싸우고 맞습니다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파밍도 되고 파밍하고 푸드캠프에 두팀 세팀 네팀 네팀 아 아 아 자기가 놀래라 자기가 놀래라 뭐야 이 맴프 없어요? 일로와 일로 일로 맴프 여기 있는데? 근데 총알이 없어서 아 거기 있어요? 이거 먹고 땡큐 수직쓰는 것도 어떻게 알았지? 손잡이는 수직이죠 역시 고수들은 수직 낀다니까 다들 수직 껴 아 근데 여기 네팀이 내렸는데 다 변태 코박죽 겨코박 총소리 한 번도 못 들었죠? 사실 안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안 들어가지고 안 들을 것 같아서 파밍하느라 바빴어요 맞아요 아 이거 드링크 먹으면 목숨 걸고 드링크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와 막 숨어있을 것 같다 진짜 무섭다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있다 이거 아닌가? 옆집 옆집? 있다 뭐? 창고 창고에도 있네요 실하냐 여기서 머리면서 아 뭐 어 무탄도 별로 없는데 옆집에도 두명 잘 안 먹어야지 마이트나 하이트나 하이트나 머리 맞을 뻔했다 기절 나이스 1층 기절 푸시할까요? 창고 때문에 1층 기절이에요? 2층 기절이에요? 1층 기절이에요? 1층 기절이에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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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아직 있었어요? 네 창고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몰라요? 나와라 어 저기있다 95 저거 사람이죠 나이스 나이스 뭐야 저거 뭐야 동시에 봤어 아 왜 저러고 있냐 창고에 있어요 방금 이거 살리러 갈 것 같은데 아 바로 사망이구나 얘는 네 바로 킬이에요 바로 킬 와 충격적이다 아이고 아 저기있구나 왼쪽에도 있다 아 저기있구나 저거 뭐야 얘는 기절 나이스 어디 기절이에요? 창고 안? 왼쪽 창고 왼쪽 살리러 간다 확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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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아 거기 올라가 있었어 그니까 피시방에 사는데 되게 잘 하신다 난 피시방 사플도 잘 안된 저 피시방에서밖에 안했어 너 정이 돼있어요 저도 원래 피시방에서만 하다가 사플 때문에 열받아서 집에 컴퓨터 샀는데 집에 컴퓨터 산김에 방송을 했어요 하하하하 그런데 방송을 방송을 얼마나 된거에요? 지금 다섯달? 아 근데 삼백명이나 보고 있어요? 아 어 발소리 오케이 바로 빨간집 쪽 여기 있네 옥상인가? 잠깐만 잠깐만 술 탁 갈게요 옥상에 있는거 같애 나 죽으라고 간건가? 이 방 아니면 옥상인데 이 방이 없으면 옥상 없으면 이 방 여기 있다 투입 님 일로 와야돼 간다 나이스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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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여기 있다 아까 우리가 죽인쪽 창고 창고도 있어 창고랑 그 오른쪽 집 하나 기절 그 오른쪽 집 안에 있어요 조그만 집 오케이 이거 창고에요 뒤로 수류탄 조심 어 안 흥더웠어 조심 진짜 조심 습 들어갔다 나이스 굿굿굿 와 유튜브 보다가 나 때문에 트위치 깔았대요 개꿀 가자 기분좋 잡아야되나? 잡고싶은데 가자 뭐야 아 아 나 심장마비 아 아 왜 자꾸 누르지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우리 위치가 발각됐다 깜짝이야 와 이분 나 심장마비로 죽이려고 아까보다 구청망사실이나 여기 언덕 위에 있네 아 가지 말까요 잡아요 저도 키드 목말라 있어서 어 하나 발견 115 아닌데 잘못봤다 와 뭐 사람처럼 보였는데 잘못봤나? 나이스 어 거기야 아 나이스 아 이렇게 막 혼자 좋은거 이렇게 막 냠냠하고 맛있쩡 거기 에미사 있네요 27초 무려 27초라고 아 먹기 귀찮아요 저거 안되나 그래서 안먹었어 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장이 와 저기 사람 다리 건널 수 있나 여기 사람이네요 주황핀 아 뛰다가 정만나면 또 안되는데 주황핀에서 먼저 뛰고 있어서 걔네가 먼저 어그로 끌어줄듯 아니면 걔네가 우리를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죠 하지 맙시다 어 좀 가자 언니 빨간색 옷 벗으면 안돼요 어그로 개쩌는데 아 이거 이뻤는데 아쉽죠 이번판만큼은 이뻐서 이뻐서 주워입은거 같은데 여기 저거 너무 잘보여 앞에 보이죠? 어 바로 앞에 어 먼저 보내줘 딸길 아 이거 진짜 이거 못잡는다고? 필 컷컷컷 나이스 네 바로 가야되요 이거 이렇게 파빈 같은거 아니에요 히익 저거 죽었나봐 죽을뻔했네 아 저 위에 뛴다 320 확인 이거 쏜다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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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베 있어요? 저.. 저기 뭐 숨을 때야 많죠 뭐 유튜브도 구독했어요 물결뷰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나와요 저기도 있다 290 이거 뭔데? 나물 피해를 아 괜히 쏟나? 쪼끔? 그냥 주변도 있을까봐 어 뭐야 이거 보급 떨어지는데 보급 어떡하죠? 먹으려면 제가 백업할게요 근데 어딨지? 안먹을래요 저거 먹으면 안되겠다 어 뭐야 앞에 하나 더 떨어져있네 이 집에 있나 하나씩 먹을 까요? 오케이 오케이 보급은 원래 버리면 안돼 알죠? 알죠 저도 보급 이거 꽝이에요 보급은 죽어도 먹어야 돼 이거 꽝이야 이거 꽝이야 안쓸거죠? 네 안쓸야죠 와 저 따개빈 따개빈 무조건 있을거 같은데 헉 절로 가야겠다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때 여기 너무 무서워요 사운드 앞에 기절 친구 저 멀리 집에 있는데 같은 팀인지 모르겠다 오른쪽 집 집안에서 안나왔죠 아직 네 제 끝에 집이었어요 아 확인 뭐지? 아 뚝배기한대 아 카고팔 들고 있을거라 아 바보 어디있었으죠? 왜 바꿨어? 잡았어요? 아뇨아뇨 퀴벗고 있을거에요 나있다 어 엠싱력 잘 쏘신다 어떻게 가능하지? 난 엠싱력 먼저 으아 다시 가야되네 아 뭐야 이거 후라이팬 후라이팬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그 한대 막아주는데 후라이팬이 후라이팬 안챙기시네 불편해라 불편 아 뒤에서 쏴다 아 미안해 반사 에요 ster 스르 unde 뭐야 수뜩이네 나 연막이 how 나 과거 나 낑 나 냈었어요 나 연막이 Ahh 하하 use 연막이 왜 이렇게 연막이 많지 빛 우리가 빼고 세 명 어 수류탄 저기 하면 보이네요 285 아 삼툴기다 아 안싸울게 미안해 잠깐만 저거 우리 위에도 있는거 같은데? 아 그게 그게 어 걔가 낳은 방법 쫓네 아 오케이 걔가 285 끝머리에 요기있어 쟤 근데 삼툴기라 안싸올라구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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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잘할거같애 아 내 수류탄 다 썼어 한명은 어딨는거야 쟤네도 내려와야되는데 한명은 내려온다 275 낙하 쏴준다 뭐야 내 바로 앞에있다 걔 죽은거 같기도해요 잠가 라인에 라스트 제 친구도 여기있는거같은데? 제쪽 봐줘요 보인다 나이스 GG 유하 유튜브 올릴거에요 나중에 봐주세요 네네 뭐야 치킨이라고? 코코 jumpscare 다 먹었습니다 모두가 치킨이라고 보니깐 보니깐 저쪽이